취미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? 예전에 공중근에 타는 거 그런 거 도전해보기도 하고 오 이거 무서운데? 공중근에요? 아 서커스? 서커스 어? 억울하던데? 그래서 저쪽 그대로 가고 이런 거야? 서커스 말이야? 동춘서커스에서 쓰는 거 우리 연예인들 그런 거 한 번 해봐야겠네 다 해봤는데 하나 안 되는 게 춤이에요 사실 춤이 댄스 그래서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이 라스 때문에 댄스가 있구나 저희가 오늘 그네 설치가 안 돼서 우리가 봄까진 되거든요 춤을 팝핀 현준 오빠한테 예?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넘게 이걸 해서 배웠고 근데 꽤 잘한다 너 화산해라 이러더라고요 벌써요?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아 다시다 갑시다 서커스단 출신의 소동주 씨가 보여주는 어떤 팝핀일지 웃지 마세요 시작했어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? 어 지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야? 하고 있는 거야 또 오는 거야 왜 하산하라고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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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.. 정말 2주 배웠군요 2주 배웠어요? 왜 하산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마지막 레슨 갔을 때는 오빠가 레슨 안 하고 약간 피자만 먹이더라고요 자꾸 그냥 일로와 피자 먹고 해 이러면서 피자 먹으라고 계속 표정은 진짜 팝핑이야 아니 이제 모두 열심히 해 모두 열심히 해 그럼 러폰